와우 딱이다 아주 좋지 지성아 아?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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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썬디 좋아요 아, 썬디 좋아요 진짜 근데 썬디가 진행을 참 잘하더라고요 진행은 모르겠는데 일단 공감대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나의 진행 고마워요 진행을 잘 사실 저희가 또 저희 6인으로 하다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저희가 다시 7명으로 활동하게 됐잖아요 박수 대장님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이마크 대장님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마크는 데리고 오겠습니다 꼭 데리고 올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영원 제목 세븐 데이자 세븐 데이자 세븐 데이자 세븐 데이자 세븐 데이자 세븐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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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런진 씨가 5월 10일 날 비엔둔 콘센트 살짝 스포해주세요 세븐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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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주세요. 왜? 오늘 이상한 게. 하고 같이 이라. 하나 둘 셋. 아 아닙니다. 잘했어, 잘했어. 혼자 왔습니다. 여러분 가면 돼! 그만하세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쇼 아주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이 좀 묶어주세요 야 그만해 그만해 네 바로 이번 앨범 같이 해봐 야야야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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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데뷔할 때 그 초심을 가지면서 한번 인사를 똑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수선년 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재샤니 런진 아니 런진이 그 당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못했어요 아 그러면 덧잎 끼고 할까요? 세븐 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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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런쥔이 형은 무슨 요일을 좋아하는 게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런쥔이는 무슨 요일을 좋아해요? 저는 시진이 형이 있는 하루하루가 다 좋습니다. 됐. 와우! 와우! This is 이렇게 조윤이 형 거 배송같아. 아니, 처음에 너희가 좀 잘했으면 됐잖아. 너희 자리는요. 부재, 퍼즐피스인데요. 저와 재민이가 작사에 참여한 곡입니다. 굉장히... 괜찮아? 굉장히 이 분위기가... 구스틱 기타... 자, 하나, 둘, 셋! 시즌이! 네 글자가 뭐였지? 네 글자가. NCTZ. 두 글자가. MAR. 나도 마크라고 생각했어. 마크 형 미안이야. 마크 형은 항상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이미 없으니까. 인물? 솔직히 마크 형 지금 만약에 센스 있으면 지금 바로 나한테 전화했을 거야. 근데 전화 안 원해 센스 없는 걸로. 아, 그래. ici사의ент. 암! 오빠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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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친구 알죠? 어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께 아직 못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지 아시죠? 마크가 누구예요? 마크? 마크는 오늘 안 하는데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야 되나? 1위가시는 배터리 1%로 해도 충전하면 안 돼요 왜왜왜? 1위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와 천만하트! 우와! 손가락수 혜찬 씨 근데 저거 렌즈 한 번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꾸 걸린다는데? 계속 지나면 안 돼 아 저거 뭐가 지나면 아니 여러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음 아니 있었으면 당연히 같이 했겠죠 근데 안 왔다니까요 정말 정말로 안 왔어요 자 하겠습니다 요 드림!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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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어떻게 해? 안녕 안녕 런진아 내가 들 거야 드림이 약해요 런진아 런진아 그 생각하면 돼 너가 들릴 거야 그럼 가위바위보 해 아무나 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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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아닌갑다 진짜 안전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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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할게요 왜? 힘이 없잖아 맞아맞아 허벅지 힘 절승 우리 지성이로 갈게요 괜찮아 괜찮아 야 야 그럼 가위바위보 왜 시켰어 가위바위보 쟁이로 시켰어 가위바위보 시켰냐 왕아 괜찮아 ORA Israeli 이건 좀 힘들지 않나? 자 간다 시작 야 원두 젠장 날려버려 이거를 오래 버티지 않는 사람이 낀 건가? 야야야야야야 물이 숫자 두지마 야야야야야야 외출하자 외출하자 오 절대 안 떬어주려 loved 근데 이거 저도 힘들어 clap 지금 숫자 세야돼 1 2 2 이거 나도 힘들어 3 4 잠잠잠잠잠 뭐였어 타이? 나 뭐였어 뭐였어? 떡볶이 6 7 4 5 5 9 10 뭐해? 12 15 15 15당 뭐였지? 15당 뭐였지? 15당 뭐였지? 14냐? 컴퓨터를 잡고 와 빨리 아 그래야? 확인하고 15당 갔다 올게 몇 초에요? 15초 15 58 표정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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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리와 했어 우리 자기 끝 2분 지났어 2분 지났어 왕 야 이거 약간 언제까지 비행기 탁탁할거야? 됐어 됐어 몇 초 있어요? 15초? 뭐야? 뭐야? 잠시만 불암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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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야 틀렸어 5, 6, 7, 8 Riding and rolling on baby 빛 빛 6, 7, 8 Riding and rolling on baby 3, 2, 3 자 주세요 시작 야 없다던져 여기야 제대로 던져 아니 찬형은 저길 노린 거야 너무 귀여워 아니 그게 아니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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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돼! 뭐해? 내가 안 해? 와 뭐야! 떨어지면 탈락이야! 뭐야 그거 와 이거 빠져! 뭐야 뭐야 와 뭐야 야야 버텨! 이거 뜨면 이게 버텨지 승사한 놈 한 개 떨어졌어 손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돼 하나라도 불러뜨려 어메이징했다 진짜 너도 이렇게 안겨 아니 더 한찍가 말까 세 개 아 웃겨 아 힘들다 이거 야 나도 힘들어 손 넘었어 이겼다 세 개 손 넘었어 이겼어 준비 시작 지성아 빨리 해 진짜 빨리 탈락 탈락 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엄박신이 왜 안 떠? 나는 왜 안 떠? 왜 안 떠? 우와 진짜야! 뭔데 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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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통신사 우와 말도 안 돼! 자 즐거운 마음으로 자 즐거운 마음으로 엄박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왜 안 떠! 나도 뜨게 해줘 나 괜찮아 기성아 기성아 나 진짜 여러분 좋은 통신사 쓰세요 나 진짜 아니에요 진짜 나 심장 아파서 진짜 좋아 좋아 저희는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안 돼요? 우리의 최고 기록을 우리가 봤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다시피 약간 실크 느낌으로 좀 편하게 나의 몸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착장에다가 우리 제노까지 드립니다 엔시티 드림의 가장 큰 무기죠 엔시티 드림의 필살기이자 가장 큰 무기인 런지니를 준비했습니다 아야 이런 거 내가 뭐가 되냐 기대했는데 괜찮아 힘든 걸 티내지 않고 그래도 우리 팀에 있어서 되게 뭐 기분 좋게 항상 다들 기분 좋게 활발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항상 우리가 심심할 때 장난도 쳐주고 그래서 항상 그런 존재가 되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함께 재밌게 달려가보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8년? 8년이지 8년째 만나고 있는데 8년 동안 계속 같이 친구로서 동료로서 멤버로서 이렇게 있어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있어요 활동 파이팅 파이팅 커피 좀 줄이고 커피는 많이 안 마셔 설탕 줄이고 설탕은 줄여야지 그러다 병 나 그렇지 파이팅 2년째 만나고 2년째 만나고 2년째 만나고 3년째 만나고 2년째 만나고 3년째 만나고 3년째 만나고 V-Live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죄송해요 집에서 볼 수 있죠? 집에서 볼 수 있죠? 뭐지? 이거 ASMR ASMR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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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Which song? Do you know Card? Card? Red Card? Do you know Red Card? Yeah CARD Red Card 레드 카드.